배우 중에는 조효정 씨, 강효주 씨, 옥주연 씨, 최여진 씨, 소유진 씨, 윤솔이 씨, 윤승아 씨, 엄지원 씨, 정유미 씨, 박시네? 판치는 우선 독일어로 무용, 춤을 의미하고요. 플레이는 말 그대로 플레이. 우선은 무용수로 왕성하게 활동을 했었고 부삼도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무용수들의 모배에 대한 개념들, 기본 동작들, 쉬운 용어와 쉬운 동작만으로도 일반 사람들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확신이 있었어요. 제가 하면서 제 몸이 좋아졌거든요. 처음에는 몸맹에 가까운 몸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내 아름다운 몸을 표현할 수 있으면 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힘든 일을 하고도 와서 위로를 받고 가고 자신감에 대한 변화도 많았고 몸에 대한 변화도 많이 시켰어요. 이거를 하면 조효정 씨처럼 되는 게 아니라 조효정 씨처럼 무언가를 열심히 몰입해서 열점을 다하면 그 사람처럼 됩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정말 단순한 건 딱 하나예요. 내 자신을 조금 더 가꾸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,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은 아름다운 몸과 내면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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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